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다니엘서를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구약의 호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호세야는 북이스라엘에게 보낸받은 선지자예요 여로보함 2세 때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로보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가장 죄악된 왕들을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로보함 2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많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야가 선지자로서 회계를 선포하는 글이 바로 호세야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함의 길을 좋았던 여로보함 2세의 시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죄악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예요 나라가 잘 될 때 돈이 많을 때 부여할 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너희는 죄인이다 회계해라 회계하지 않으면 너희 벌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안 들려졌을 겁니다 그들은 온통 돈에만 또 복에만 관심이 있고 회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이 살아도 돈에만 몰두하고 살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바로바로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쌓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진노가 어느 순간 폭발될 때 그것이 굉장히 준엄한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또 복에만 치우치고 부여한 상황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쌓아진 진노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부어질 때도 올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혼합 종교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복이 우선되고 부여함에 우선순위의 삶이 놓여있다 보면 사람은 아무 신이라도 나에게 복만 줄 수 있다면 그 신을 선택하려는 잘못된 마음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농사의 풍요로움만 줄 수 있다면 그게 발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나는 마음으로 동시에 섬겼잖아요 혼합주의가 나오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만을 추구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 호세하설을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알과 하나님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바알 좀 인정해주고 바알하고 친하게 지내서 결과적으로 농사 잘 짓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또 편법을 가지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부당한 방법이라도 돈만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잘되기만 바라는 마음은 신앙의 마음이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혼합적인 종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왁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왁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한 세대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로 부른받았을 때 그 선지자는 개인의 영달 개인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과연 호세아가 억지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1장 2절에서 고멜에게 가라 이렇게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여인을 지정해 준 게 아니고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음란한 수많은 여인 중에서 사실은 호세아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으로 상징되어진 고멜과 결혼할 때 그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극률함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는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음란해? 다 죽어! 이렇게 분노와 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반드시 극률과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진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해야만 그 고멜이 악한 길로 갈 때 극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도록 인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자녀들을 낳잖아요 자녀들을 낳는데 6절, 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러나가 나와요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하로 구원하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 위해 억지로 고멜과 결혼했다기 보다는 고멜을 사랑함으로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극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손가락질을 하는 데만 익숙하지 마시고 우리가 극률함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받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극률이 어기고 있는가 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실천의 삶이 있는 한날이 되길 바라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를 끝까지 완독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